잠시만요, 잠시만요. 들어오시나? 하나, 둘, 셋. 둘, 셋. 들어오시나? 들어오시나?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네트워크가 불안정합니다. 오 마이 갓. 다시 인사를 할 때 그랬어? 네, 다시 갈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나.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위주투어 마지막 공연을 끝냈습니다. 드디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소환기의 모든 모델을 다 마치고 지금 마지막 공연은 끝나고 저희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무려 열한 개. 무려 열한 개. 무려 한 달. 한 달. 한국 돌아가면 정확히 한 달 되는거죠? 맞습니다. 비행기를 이제 30시간 타죠. 너무 기대됩니다. 비행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고탄력 타이즈 준비하세요. 비행기 탈 때 결러 신고 타면 좋대요. 아, 그래요? 피가 밑으로 가는데, 몸이 이렇게 되나요? 조준형에서 쏜게요. 고시대. 주중 아이디어 아이디어 다가요? 이즈어 미. 일단, 저희 투어하면서, 이번에 열한 개 도시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구요. 아, 진짜 해외의 흑장님 여러분들도 한국 흑장님 분들 못지않게 너무너무너무나 정의 가고 너무너무 이뻐요. 그쵸? 맞습니다. 사랑스럽고 그리고 일단 공연을 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공연 투어를 끝냈으면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다는 소감 조용한 사진이부터 시킵시다 나 아쉬우겠네 소감 말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 잘해서 너무 좋구요 여기에서 이렇게 공연한 만큼 한국에서도 이렇게 다시 공연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잠깐! 지연 떴어요 잠깐만요 댓글은 계속 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공연할 때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영씨 당연하죠 일단 딱 드는 소감이 시원섭섭하다 저희가 아무래도 한 달 동안 11개 도시를 돌았잖아요 항상 공연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공연 올라가기 전에 벅찬 거 있잖아요 내가 곧 많은 블랙 로즈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구나 우리 음악을 들려드리는구나 그게 너무 벅차고 행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팬분들도 만난다는 생각이 너무 설레고요 정말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기회가 왔습니다 와이파이가 안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얼레빨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폭 라이더로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재영부터 하도록 할게요 재영? 재영? 재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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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아무래도 이렇게 어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여러분 네트워크 지연이 됐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외국에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오케이 네 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뭐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 어 흑장님들 덕분에 이렇게 저희도 좋은 경험하고 좋은 음식 새로운 곳에서 보면 모든 걸 다 해보네요 어 그냥 사랑한다구 오호호호 이거 뭐지? 대사에요? 사랑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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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또 뭐 있었지? 어 이 히리비립 이 히리비비빌 이비비비비 어 어 그래서 어 그냥 저희들은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있고 어 진짜 더욱더 발전하는 도로지 정도 되겠습니다 워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초 이제 제일 밝죠 네 어 이번 미주투어 저희 연 1도시를 했잖아요 이제 연 1도시를 하면서 매번 이제 도시마다 다른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 느낌 느낄 수 있게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뭐라고 해야 하는 환경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번 공연할 때마다 저희들이 조금조금씩 발전하고 네 매번 매일 공연마다 느끼고 배우고 발전하고 있는 지금 벌어질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한국 돌아가서 또 앨범 작업 열심히 해야지잖아요 오늘 한국 돌아가면 락스타 여러분 잠깐만 멈췄다 또 멈춰야 돼 마치 이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국 돌아가면 저희 30일날 락스타 6월 30일날 락스타 공연이 있어요 대 선배님과 함께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많이 많이 와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광이죠 영광이죠 아무튼 다시 한국 돌아가서 앨범 작업도 열심히 하고 이번 공연, 투어, 상황이 잘 맞춰서 저희 기분 너무 좋고요 빨리 한국 돌아가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일단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고 하나는 더죠? 네 네네 저희 인터내셔널 블록롯롯롯롯롯롯롯롯롯롯롯롯롯롯롯롯롯 좋은 시간이에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공연 끝났다고 이제 또 약간 나름의 이제 이벤트를 준비했잖아요 수고했다고 네 저희들도 솔직히 아직 정확한 이벤트가 뭔지 몰라요 네 근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 이게 뭐 어떤 큐카드나 이제 뒤로 살짝 보여주시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는데 현금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기요 나 또 놔주세요 네 현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네 어? 저기 저기 여기 손버릇 손버릇이 안정기네 하준아 그만해 네 아니 아니 이거 잠깐만요 아무튼 네 아무튼 이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지금 확인해봐야 되는데 우상씨 네 1번을 읽어주세요 1번을 다들 얼굴이 엄청 감해졌어요 우상씨 우리 탔다 탔어 그치? 오오 조명때문이었어 이거지 저희가 안하는 조명 한동님 감사합니다 어 읽을게요 네 읽어주세요 우리 더러시 분들 엑슬메이션 포인트 네 한 달 여간 공연하시나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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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수고한 멤버들에게 입국할 때 경유진 아틀란타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 이 돈이 그 돈이였군요? 네, 그런가 봐요 간단한 퀴즈를 통하여 식사비를 제공할 것입니다 개인전은 100달러 100달러? 여러분이가 달러야? 달러 단체전은 이제 20달러로 5개 100달러가 지급이 됩니다 개인전은 개인당 2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체전은 총 5번의 기회를 드리며 틀릴때마다 20달러씩 삭담됩니다 더러주 파이팅! 2번으로 넘어가세요 한조씨 2번 읽어주세요 2번 먼저 개인전입니다 멤버끼리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지는 순서가 1번으로 해서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1번이 안좋은거에요? 네, 1번이 안좋은거에요 꼴찌가 1번이고 1등이 4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퀴즈가 나가면 5초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네 아 퀴즈군요? 네 퀴즈에요 알겠어 1번부터 문제가 나갔는데 15초 내로 끝내야 성공이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나갑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질문이 없어요 네 아아 질문은 이쪽 여쭤볼게요 작가분이 작가분이 질문을 주시군요 이거는 단체전인데 개인전 먼저 하고 하는거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리를 정합시다 저희는 항상 반대잖아요 네 그렇죠 안 내면 이긴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이긴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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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나 1등 1등 안좋은 1등 내 1번 안 내면 이긴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이긴거 가위바위보 오예 오예 제가 제일 유리한 자리에 서군요 노랭이 브라더 예스 브라더 아 아니군요 제가 제일 유리한 자리에 서군요 자 여러분 오 웃어 너버 텐 너버 텐 너버 텐 너버 텐 자 잠시만요 네 카메라 수정해 주겠습니다 살짝씩 여기도 땡길래 저쪽으로 갈게요 자 질문 나갈거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이게 스피드가 아니라 저희가 먼저 대답을 못하면 넘어가고 이런거에요 아니 15초가 있었어 아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기회가 주는거에요 알겠습니다 아 질문이 더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성씨 질문 갈게요 네 더노즈가 월드투어를 총 11개 도시를 했는데요 자 우성씨 질문입니다 첫번째 공연한 도시를 순서대로 말하시오 오케이 뉴욕 버스틴 아틀란타 시아루 순서대로 자 정답니다 재형씨 기회가 있어요 뉴욕 보스턴 시애틀 아틀란타 아틀란타 땡 어 뭐야 뉴욕 아 잠시만요 범퍼링 아 범퍼링 아 범퍼링 생각하고 있어 안돼 안돼 범퍼링 한국 중국 일본 잠깐만 뉴욕 보스턴 시애틀 시애틀 아틀란타 제가 맞았어 뉴욕 보스턴 아틀란타 땡 뉴욕 보스턴 제사리에요 제사리에요 나 어디가려 나 어디가려 빨리 뉴욕 보스턴 시카고 보승? 땡 뉴욕 보스턴 시카고 시애틀 아틀란타 샌프란시스코 땡 아니요 뉴욕 보스턴 시애틀 땡 뉴욕 보스턴 시애틀 땡 아하 나 알 것 같은데 뉴욕 보스턴 시카고 애틀란타 시애틀 땡 뉴욕 보스턴 시카고 애틀란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땡 여기까지 미국 여기까지 미국 뉴욕 보스턴 시카고 애틀란타 시애틀 LA 땡 샌프란시스코 그만해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아 근데 가끔 7개 미주는 맞았죠? 틀렸어요 뭘 까먹는거에요? 알겠습니다 틀린 것도 있고 시간 초과도 있는거에요 네 이 질문은 어떤걸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이번 아까 말한대로 우리 공연한 도시를 반대로 말하세요 LA 샌프란시스코 땡 미국만 원하는거 아니야? 바이 자 정시 네 하면 되나요? 시작 리우 땡 리우 사오빠올로 땡 리우 샌파올로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LA 샌프란시스코 땡 야 이거 리우 샌파올로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땡 땡 땡 리우 내꺼야 이거 사오빠올로 멕시코시티 그리고 저저저저저저저저저 땡 뭐야 저거 뭐야 리우 사오파올로 멕시코시티 땡 몬테레이 리우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LA 샌프란시스코 아틀란타 땡 땡 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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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파올로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LA 샌프란시스코 어 그 다음에 그거 땡 아니 잠깐만 시에로 자 리우 샌파올로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LA 샌프란시스코 시에로 에틀란타 땡 저 진짜 갈게요 저 지금 다 맞춥니다 자 리우 샌파올로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LA 샌프란시스코 시에로 에틀란타 치카고 보스턴 뉴욕 와 여러분 들으셨어요? 지금 이 많은 도시를 저희가 한다라면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 맞췄어요 자 역시 정교회장 땅땅뜨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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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깝네 박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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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게 박도준 이의상금은 이의상금은 6인하게 저 혼자 잘 쓰겠습니다 자 단체전을 한번 볼까요? 네 3번을 읽어주세요 3번 읽어주세요 지영씨 자 가로열고 단체전 가로닫고 질문과 나가면 동시에 5초내로 맞춰야되는데요 정답을 외쳐주셔야 돼요 정답 아 단체전은 우리 같은 팀인거잖아 네 다 같이 맞춰주세요 다 함께 동시에 정답을 외쳐야 인정이 돼요 동시에 동시에 여러분 심각한 아 뭐야 좀 약간 신중하게 합시다 오케이 둘 셋 정답 아 팀워크가 맞았네 둘 셋 정답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둘 셋 정답 잠깐만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고생이 많죠 너무 멈추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둘 셋 하고 정답이라고 외칠까? 그럽시다 여러분 좀 끊기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있어가지고 네 이게 그럼 약간 텔레파시처럼 서로 상의 못하고 동시에 대답을 했을 때 다 똑같아야 되는거에요 아 아 텔레파시 같은거에요 알겠습니다 아 이런거 잘하죠 저희 그럼 자 주세요 이번 더로즈 월드투어의 생리스트 관련된 퀴즈입니다 첫번째 저희 공연 순서 중 첫번째와 마지막 곡을 얘기해주세요 곡 둘 셋 정답 둘 셋 캘리보냐 스토라이빙 캘리보냐 스토라이빙 딩동댕 후 이제 한 번에 맞췄네요 네 일단 20불 확보 확보 20불 확보 있습니다 네 자 곡이 쓴 리스트 중에 여섯번째 곡과 열한번째 곡은 열한번째 곡은 아이애 아이애아이 아이애아이 정답 아이애아이 아이애아이 정답 아이애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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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두 번째? 열한 번째 아이애아이 베이비 아이애아이 베이비 포토폴 아아 오케이 많이 아이애아이 내가 기타에다가 그렇게 저장해놨어 내 생각 잘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근데 끝이 안 돼 끝났어 20불 끝 땡 네 여러분 파이팅 아직 80불이 남아있습니다 60불이 남아있습니다 공연 순서 중 네 번째 곡과 열 네 번째 곡 너무 어렵네 5 4 3 2 1 2 3 정답 2 2 3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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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틀렸는데 우리 몇 곡 해? 우리 꿈 많이 안다 우리 열일곱 18곡 해 18곡 해 10콜까지 하면 18곡 해 그러면 순서 너무 어려운데요 오케이 네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 월드투어 공연 도시 중에 저희가 V앱을 켠 도시가 있는데요 단체로 세 도시를 얘기해주세요 세 도시요? 5 3 단체로 켠 거죠 4 중간에 끊긴 것도 돼요? 2 1 2 2 3 1 1 2 2 2 2 2 2 2 오스턴 2 3 아틀란타 땡 근데 맨 마지막은 아는데 LA인데 오스턴이랑 LA인데 중간에 포함인거에요? 아니에요 근데요 저희가 단기 기억이 좀 짧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단기 기억이 짧습니다 어제 해외촌 오스턴, LA는 맞구요 하나, 도시가 틀린데 5초만 하려 해드릴게요 5 4 3 2 1 2 2 3 정답 2 3 정답 2 정답 정답하지마 바로 아니야 바로 얘기해 아니야 거기 아니야 1 킬러를 못 피웠어 4 4 3 2 1 2 3 시애틀 딩동댕 뭐랬어요? 시애틀 공원에서 이렇게 그게 모스턴인가? 아! 레몬에이드! 그거 아니야, 그거 모스턴이야 아, 모스턴이야?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네요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럼 저희 20분 어느 도시 부위에 찍은 후 플랫마켓에 들려서 단체로 목걸이 산 도시는 5, 4, 3, 2, 1 2, 3, 정답 1, 2, 3, 식탁 땡 시애틀이다 아니, 시애틀이다 근데 브이앱을 켜잖아 땡 시애틀입니다 아, 맞네, 우리 마고다 셋 중에 하나잖아 아무튼 저희는 20불, 40불 밖에 수고를 못하네요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60불도 나눠 가십시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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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깊숙해지고 꺼집어내는게 오래걸려서 그런거에요 저희가 디테일이 떨어진다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시간제약이 걸리니까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네 시간제약이 만약에 30초 6분이었으면 다 맞췄지 우리 저희 알잖아요 가사도 잘 까먹는거 노! 까먹는거 아닙니다 프리스타일 몰라요 프리스타일? 그 장이 이렇게 울어나와서 이렇게 잡네 그 감정에서 갑자기 훅 울어나오는 느낌 알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몇분 지났어요? 21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네 잠깐만요 3천분이 계시고 하트가 밀리언이 넘었나? 넘었어요 지금 막 공연이 끝나서 저희가 아직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황이라 조금 약간 흥분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가 아직 공연장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진짜 도시마다 느낌을 짧게라도 말해주세요 자 잠깐만 그 뭐였죠? 뉴욕? 네 그 뉴욕 맨쯤 어땠어요? 아 근데 진짜 뉴욕은 저희가 일단 첫번째 공연이어서 너무나 설렜고 이제 약간 긴장도 더 됐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아파잖아요 아 야 이거 이제 완전 끝내자 이해 끝내자 오늘로 끝내내기 오늘은 제가 어 근데 이제 하준이가 비행기까지 얘기했죠 하준이, 재영이까지 아 재영이까지 재영이가 숙소에 돌아왔는데 하준이는 바통타치를 받아서 재영이 갑자기 온몸을 베들베들 떨면서 제가 굉장히 참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두 명이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멈췄습니다 네 그리고 하준이의 카메라를 살짝만 네 조금만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짝만 내려주세요 네 네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힘들어하길래 왜 괜찮냐 했는데 재영이가 하준이가 아픈 관계로 혼자서 또 나도 아프다고 하면 두 명이 아프는 있지 너로지 50%가 아픈 거잖아 그래서 재영이가 많이 참다가 호텔에 도착해서 이제 쉴 수 있을 때 드디어 긴장이 풀리면서 엄청 힘들어하더라구요 맞아요 그래서 어 재영이 괜찮나? 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형들이 저한테 양을 챙겨주고 먹을 걸 챙겨주고 그리고 푹 쉬어라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소식을 들었어요 형들이 굉장히 아프다고 아니 애들이 아파가지고 하준이 형이 아파가지고 그 하준이 형이 아파가지고 저희가 그 인터뷰를 대신 우리 둘만 나갔었잖아요 아 맞아요 인터뷰를 한 세, 네 개를 하고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뉴욕을 구경하고 싶어서 잠깐 나갔어요 진짜 잠깐 5분? 아 진짜 5분 근데 딱 나가는 순간부터 향기가 확 들길래 아 몸이 많이 안 좋다 싶어서 야 우리도 빨리 들어가서 자자 그래서 들어가서 잤는데 자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몸이 완전 막 말을 안 듣고 재영이 하준이 그거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막 그때 땀을 엄청 흘리면서 일어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담긴 몸살 오 느낌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옐로우 피벌이라는 황열병 황열병 저희가 이제 여기 남미로 오기 위해서 이제 예방접종을 맞았어야 되는데 그 예방접종을 맞고 저희가 이제 다 겪는 그거를 뒤늦게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유럽 뉴욕 때 저희가 진짜 힘들게 아픈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마저 끝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만큼 근데 또 막상 무대를 올라가니까 진짜 각이 올라가기 전까지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저희가 너무 신기해 너무 아프고 몸살기게 너무 심해서 근데 막상 또 올라가서 팬분들이 막 열광해주고 잠깐만요 어 끊긴 것 같아요 네트워크